음? 아 싱크 안맞는다는 느낌은 안들어요? 요깄다네? 에에에? 아이고... 솔질하는 거 봐라 저거 수십 명 거 저거 아 벨리코야 고마워 선생 벽에 갇혔다고? 아 그럴 리 없어 아 그럴 리 없고요 좀 기다려보면은 아 땡큐우 벨리코우 펠리코 팍터 프로젝트 윌 팝 어딨어 팝 팝 아 펠리코야 고마워 이건 뭘까 뭘 자 펠리코야 고마워 땡큐 작업대를 늘리다녀 여기 아 짜아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살아있네 벨리코 살아있네 벨리 코코가 코가 벨리 댄스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고서도 얼굴이 빨개질거같은 드립이어서 익스포츠는 뭐예요? 익스포츠는 뭐죠? 이거 익스포츠 익스포츠 이게 아는건데 들어보면 아는건데 이렇게 지금 보면 뭔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보내다? 어 진짜네 발전기 터질라그러네 약간 소리가 빨라요 지금 약간 소리가 빨라요 지금 약간 소리가 빨라요 지금 싱크 갑자기 험됐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내가 그럴거 같더라니 이게 방송을 오래하면 이러더라구 이게 방송을 오래하면 이러더라구 잠깐만요 네 번 타는 발전기 이제 됐죠? 이제 됐을거예요 그죠?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애들 우선 발전기부터 만들어야될거 같은데 야 이 미친 5,000원이에요 발전기가? 아우 정신났나 오토폰보 밀어봐라 물이 물이 아니 뭐야 기저귀야 뭐야 워터펌펌인데 물이 순환하고 있어 뭐야 빨리 연결해라 난리났다 지금 물업데이 물업데이 내가 이렇게 옆으로 돌려 깎은 이유는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붙이면 발전기가 갑자기 좋아지기 때문이죠 터질일은 없지 그나저나 워크숍에서는 뭐 일도 안하고 뭐 어쩐다냐 저거 클라우딩 클라우딩 미친듯이 모자라네 이게 왜이러지? 워크숍 세이프티 아 작업될 일이라 그랬지 참 근데 워크숍에서 만든건 어떻게 팔아요? 이게 1500원이나 해 워크숍에서 뭐 하는게 돈 더 버는 방법은 이걸 누르는 수가 있죠 이게 보면은 그 여기 미션이 있는데 요런거 라이즈 유어 프리즈너 캐피 캐피시티 뭐야 베이직 오브 러닝 셀 셀블랙 A B 막 이렇게 나루라는 나누라는건가? 뭐야 이거 그냥 그냥 깨졌네? 돈 들어왔네? 비지테이션 라이트 빌드 비지테이션 룸 커먼 룸 에드 풀 테이블 리스트 투 티비 아 여기다 투 티비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야 이 공간에다 투 티비를 어떻게 넣어요 야 공간에 마술사 가자 가자 공간에 마술사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잘 봐 공간 창출해내는거 봐 이제 이거 돼지 이거 돼 또 이거 봐 아 됐지? 갑자기 3칸 생겼지 텔레비 2개나 빌드 리틀 5폰부스 빌드 리틀 5폰부스 빌드 리틀 5폰부스 요건 깼지 3 비지터 테이블 3 비지터 테이블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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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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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5만원 생겼거든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내가 포기 안 하길 잘했지 프리즈! 비지터 x3 비지터 x3 비지 비지테이션 야겠어 돈 미친 듯이 번다 프리즈 메인 텐스 메인 텐스 쓰루 버,벌시,클,클리닝스,그라운드,키픽,더,벌시,포맨,오피스,디스트,조인트,가드나 뭐뭐필요하니? 뭐뭐필요하니? 아 발전기 우선 업그레이드부터 할께야 야이 이렇게 좋은게인데 이씨 이렇게 써도 돈이 남네 치트 썼냐? 쩌네 아 오케오케오케 워크샵 작업대 컴펜터 테이블? 컴펜터 테이블 프레스 붙여야되나 이걸? 조립을? 아니죠? 스티트 감옥을 늘려? 잠깐만 감옥을 얼로 확장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두번째 동을 만들어 여기다 두번째 동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뚫게 일을 안해 히얼 거 누구? 거드너? 야 치프를 놓을 데가 없다 얘네 뭐하는 애들이에요? 아 밖에 외벽 청소하는 애들이구나 자 이거 깼고 시큐리티 프로그레스 치프 히얼 텐 가드 언락 페트롤 더 어 요거 요거 업그레이드 고대로 들어갈게요 발전기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 더 만들라고? 발전기를 아세이 멀리 이런데다 만들까? 노우먼가 노우먼가 사방으로 사방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방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면 쩔겠네 이동원 멋있게 만들자고? 아 아 얘네 또 수저 갖고 나가지 잠깐만 저장 좀 할게요 이게 미션을 미션을 해서 돈을 따야되네 그래도 다행이다 중간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놓은게 있어서 미션 금방금방 깰 수 있어서 아 자 가드 세 명 덧붙고 언락 페트롤 페트롤 쓰루 언락 페트롤 어 여기 이거 하고 있죠 언락하고 있죠 CCTV 설치하면 시야가 다 보여요 좋으네 근데 이거 뒤에 길을 어디다 뚫지? 음... 아 뭐야 이거 뭐야 총등간수 아직 못만드래 거기다가 지금... 이... 경비대장이 아... 아... 뭐야 어 쉣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왜 안 돌아 뭐야 취댓다 취댓다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거 왜 갑자기 다 나갔어요? 이게 왜 다 나갔지? 잠깐만 우선 우선 로드하고 아니 저기 왜 갑자기 잘 있다가 왜 나갔지? 갑자기? 버티고 있었는데 이걸 연결하는 순간 나갔거든요? 얘가 만들어지는 순간? 얜 따로 빼야되나? 메인선이랑 연결해 사업선이 됐어요. 됐다고?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다 개 싸떼는 거 보고 싶어 발저기 하나에 돈 너무 많이 썼나 자 아까 전에 이 상태로는 그냥 버티는데 갑자기 나가네 불이 아하 진짜 자기 얼굴 죄수로 만들어줘? 마 재밌네 어떻게 지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지을까?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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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뭐야 그 동을 만들고 여기에 샤워실 식당 세탁실 뭐 이렇게 될까? 아예 죄수동으로만 만들자고 여기에 완전 개우리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가두리로 만들자고? 이소봐봐요 이소봐봐요 어? 뱅크론? 뭔데? 뭔데? 뭔데 이거 뱅크론이 되긴 되네 왜 쓰는거지? 왜 쓰는거지? 이건 뭐야? 이거 왜 깔다 말았어요? 만들다 말았어 뭐야 데인저? 요 오버럴 데인저 레벨 요 프리즌 요 시큐리 치프 아 입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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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는데 왜 안 돼 뭐해 뭐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왜 등질내요 뭐야 이십프로 시리우스 컴플리트 팩터 X됐다 벽 위에다 지었다고요? 아니 뭐 어떻게 그러면 없애봐 이거 아니 문 저걸로 하는거 아니야? 맞을건데 이거 왜 문 만들었는데 왜 안 돼 잠깐만 셧다운 한번 해야되겠다 아이 미친게임 벽을 없애로 또 안와요 또 벽을 없애로 또 안와요 또 벽을 없애로 또 안와요 또 뭐하 이게 부시면 안와 뭐야 버그야 뭐야 환장하겠네 아이씨 뭐야 이거 아니 그런거 없어요 바닥 깔고 그런거 없고 이거 뭘 토대공사하면 끝나는건데 이거 왜 안 끝나 병신됐네 그렇지 지금 꺼질줄 알았지 내가 여기서 딱 꺼질걸 예상을 했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들 좀 있으세요 니케레스 엔트 엔트랜스 그거 뭐 문을 뭘로 만들라고 로드게이트로 만드니 문을 찹쌀 아니 아까 전에 내가 수십번을 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여기는 벽이 이걸로 되어 있는데도 잘 되는데 그리고 아까 그냥 이게 지어졌었단 말야 이거 문 없어도 그냥 지가 지어요 왜 안 짓지? 나무가 없나? 아니 나무가 없으면은 자기가 공세해서 만드는데 이 뭐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이거? 니퀴레스 엔트랜스가 뭐야? 아 이건 신경쓰지 마세요 입구가 필요하다 뭐 부서지지도 않고 이제 최애가 어딨어 여기가 Jae K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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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맞아 원래 이렇게 달면은 끝나야 돼 따로는 안 되나? 벽을 붙여야 되나 이거? 붙여볼까 버그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네 응 길 가는 거 없어요 로드? 로드가 하나 있긴 있는데 됐어 알았지 알았지 샤워 있는다고 되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미치겠네 진짜 버그인가 원래 이렇게 하고 문을 달아주면 짠 하고서 딱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 방으로 다 만들어볼까 원래 문이 딱 만들어지면 쭈이이이이이익 하고서 막 불 막 쫙 켜지고 막 이래야 되거든 시원하네 원래 문이 부서지고 만들어져야 되는건데 얘도 그러네 아니야 얜 된다 그래 이게 정상이거든 문 이거 샥 넘을 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금 이걸 얼마나 한 게임인데 야 니게임을 하래요 아... 진짜... 여러 개 붙여서 만들고 그러는 거는 그 상상력 발휘해서 말하지 마세요 지금 존나 빠고 지금 약간 그 좀 열받을라 그러니까 상상력 발휘해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대로 그냥 뱉지 마세요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은 것만 말씀을 하시고 게임 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것저것 말씀하지 마세요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아 로드 게이트도 아닌데 참... 왜 이러냐 뭘 만들어 주면 니가 마음에 들려나 초판에 정글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나 이 유틸리티 이걸 밀어버릴까 어... 어... 씨발... 어... 어... 아이 미친 뒤짐 전기올라서 아이 불났다 뒤짐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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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방 개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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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뒤에다 지을게요 그래서 요 가운데서는 같이 놀게 오케이 이거 안 지워지는 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뭘 룸이냐 이걸 뭘 룸이냐 이걸 어이가 없네 저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씨 표시네... 아... 어... 어떻게 물태워요 이거 우선 이거부터 빼줘 아, 노둘리 벗기기님 감사합니다. 다 뜯어 야. 이거요? 16,000원? 15,000원? 이거 만약에 갖다 내다 버려야 된다면 어, 이거 그거 해야돼요.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파이낸스해서 11만원 주고 빨리 팔아버려야 돼. 아, 이거 필요하다는 말 사라진건 제가 오른쪽 눌러서 그래. 팔고 깔끔하게 새로 만들까? 11만원 갖고? 인생, 인생 새로 시작할까? 어차피 안 돼 이거. 아, 이거 필요하다는 빨간 글씨는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냥 없어져요. 버그에요 지금 이거. 쌀쌀. 개, 라지. 개, 라지. 11만원 주고 팜. 개, 라지. 12만원. 쌀쌀. 다이쓰. 팔아먹었으. 자 이번엔 좀 빡세게 이게 클지 안클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만들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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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나게 만들고 가운데다가 시설들을 넣을까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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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무늬로 넣고 한쪽에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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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그것들을 넣을까 어 아 잠깐만요 어 이거 스토리지 다 날라갔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걸 もっちier 이거를 만들고 있는 이 중간에 이.. 그 뭐라 그래 이걸 달아줘야돼요 문을 노동자들 핵..고통 죄수동하고 노는 곳을 따로따로 만들자고 너무 너무 커서 이 안에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할게요 죄수 집을 두 줄로 하나 둘 해서 두 줄로 깔고 이 안에다가 식당 뭐 아까 전에 오피스들 빨래터 뭐 이런 거 쭉 만들게요 야 이 개 커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되겠다 금방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되겠다 그 안에서 아멘 아멘 으 야 담배 피곤한데? 아직도 하고 있어? 미쳤네 일꾼을 늘릴까? 적자만 안되게 야 자재를 어디서 갖고 오냐 이거 아 다 자재 사온건가 아까 그 9만 4만 4만 달러주고 야 근데 무슨 가치가 무슨 4천만원밖에 안해 됐다 다 지웠다 설마 또?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크으으 됐지 알다마 갖다 껴라 빨리 제네 리트 두개 놔야 되겠는데 물은 하나 넣더라도 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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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절반 요렇게 얘는 요렇게 걸려들었지 그래도 아까 만들어지고 있을 때 렉 걸려서 다행이다 그 세이브돼서 다행이다 이 미친게임은 이게 튕기는게 컨텐츠야 씨안게임 아 뭐야 설마 아 씨바 안돼 아니겠지 설마 아이 병신게임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이 병신 아이 병신 쌍게임 잠깐만 저거 저거 다시 밀수 없나 아 아 아이 개씨 인부들이 다 나가야돼요 기다려보자 자 자 나가봐 자 나가 이제 이곳에서 나가 나가 제발 나가 나가 제발 제발 꺼져 제발 꺼져 제발 꺼져 건드리지 말고 나가 정구 담아 끼우지 말고 꺼져 나가 나가 꺼져 제발 나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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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걸린거야 이건 이건 버그 걸린거야 이건 버그 걸린거야 아 이게 또 다크 다크 소울2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네 아 씨발 하아 아 야 이 지워지나 좀 보자 좆가 안돼 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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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보구보구라이콩 살아있네 보구보구라이콩 아 나이코아 고마워 야 새로 시작해 이씨 개개임은 답이 없어 하우 잠깐만 아 오피스와단 제발 짜져라 소리가 밀려요? 소리 밀려요 님들? 안 밀려요? 아 세이브된거 그거는 팔 수가 없어 아예 그것조차도 안 돼있어 아 그 전에 걸 팔어 이걸? 그거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파이낸스 그걸 파이낸스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우 야 이거 야 야 이거 멀미나 스몰로 해서 만들자 그래 얼마나 아담하고 좋아 씨발 다시 시작해 아냐 난 할 수 있어 난 멈추지 않아 이런 개게임한테 난 지지 않아 나의 말이야기 엘리샤 패러디 아 참 하하하하하하하 아 창훈이야 고마워 하하하하하 나의 말리아기 엘리샤 패러디니에이씨 아유 미치겠네 아 창훈아 고마워 아 어깨 아파 고마워 아이 좋아 하하하하하하 아 창훈아 땡큐 고마워 아 창훈아 땡큐 고마워 어